상봉오리 상봉오리 갑니다 다시 해볼게요 레츠고 지금 밑에 네 해보겠습니다 창원을 띄워버렸습니다 너무 덜컹덜컹거려가지고 어차피 이 트위지는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의 개념 보다는 오토바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거 다 물 들어가도 됩니다 물 세척해도 되고 저 보시면 의자에 저런 물구멍이 있죠 그래서 누가 들고 갈 것도 없고 이거 뭐 어디 핸들을 뽑아 가겠습니까 뭐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시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저기 여기 뒤에도 뒷좌석에도 시건 장치가 있는 약간의 짐 시그릿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겨울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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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다니면 되죠 뭐 어차피 밤에 잘 안 탈 거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뭐 그래서 제가 이 차에 항상 그 작업복 그 외투하고 그 다음에 비옷을 항상 여기 던져놓고 타고 다닐 겁니다 누가 뭐 집어가면 집어가는 거고 그리고 방금 그 보증수리를 다녀왔거든 AS 그래서 뒤쪽에 감속기 걸릴 때 약간 소리가 이상한 거 같아서 갔다 왔는데 기사님도 타보시더니 이상한 거 같다고 본사에 내용을 올려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보증수리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약간 알라인먼트가 안 맞았는데 알라인먼트도 무상으로 해주셨고요 뭐 네 이렇게 타는 거죠 두위지 이렇게 타는 겁니다 누가 뭔지 먼지 들어가면 아 그러게요 걸레도 좀 여기 던져놔야 되겠네 이렇게 좀 닦고 이렇게 타면 됩니다 막상 비올때는 생각보다 비가 안쪽으로 많이 들이닥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좀 맞고 달리면 되죠 그래서 비옷 비고 타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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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rage